지난 시간까지 인간의 본성,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자본주의의 특성, 일단 우리 사회를 이해를 해야 거기에 기반한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의 특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를 따로 나누셨거든요. 이게 정말 역사를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왜 나누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초기 자본주의가 사람의 심리에 끼친 영향 이거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자유경쟁 자본주의였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에 커피숍이 하나가 생겼는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럼 커피숍이 우죽순 생기잖아요. 10개, 20개. 자유경쟁 자본주의. 그렇게 막 등장해서 서로 자유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초기 자본주의 시기예요. 얼마 못 가서 그거는 이제 사라지죠. 왜냐하면 20개의 가게가 경쟁을 하면 다 살아남습니까? 잘되는 데만 살아남죠. 한두 개. 좀 큰 데 특히 살아남고 나머지 다 망해요. 이 다 망하면 이 큰 데가 다 흡수하죠. 인수화병 같은 걸 하고 막 이래서 흡수해가지고 거대해지는 독점 기업이 됩니다. 이 단계를 독점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금방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가고요. 자본주의는. 이 독점 자본주의가 힘이 워낙 세지니까 국가까지 선하게 주게 돼요. 나중에는. 뭐 국가, 언론 기관 등등 사회의 모든 요소를 자기 손에 쥐게 됩니다. 삼성이 한국을 지배하듯이. 그런 단계에 이르는 자본주의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점 자본이 국가까지 장악한 거죠. 그걸 현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와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형성되면서 곧바로 그걸 잡았으니까.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 그러면 그 이전 단계의 자본주의. 자유 경쟁 자본주의를 초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네. 초기 자본주의의 특성은 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심리를 볼까요? 초기 자본주의는 정치에서 봉건제가 멸망했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던 시민혁명들. 프랑스대 혁명이라든가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이러면서 봉건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한 게 뭐냐. 소위 윤석열이 그리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네. 이때. 그 때에 태생했다고 얘기했죠. 사상의 자유 같은 걸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하는 공화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위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거. 민주국가가 탄생한 시기가 이때다. 그래서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왕목 이렇게 단두대에서 확 자르고 공화제 만들었잖아요. 네. 나폴레옹이. 그게 첫째 정치적인 큰 변화고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숍 20개가 싸우는 상황이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그럼 이때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체제 속에서 종교적 초자아를 갖게 되었다라고 프랑스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누가 제일 강력한 권위를 가졌냐면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죠. 날아갔잖아요. 혁명으로. 그럼 이제 권위가 없었느냐. 강한 권위가. 딴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종교. 에리프랑스 개신교로 봅니다. 종교혁명. 종교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이 한편으로는 부패한 기독교를 타파하고 종교를 좀 건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었지만 프롬에 의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강화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권위를 심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카돌릭은 신을 일대일로 만나지 않아요. 위계를 통해서 만나요. 사제를 만나서 사제를 통해서 만났죠. 네. 그럼요. 그래서 사제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개신교는 집에서 일대일로 만나야 돼요. 개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에리프랑스 비유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나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나를 단독으로 대면하니까. 신이 나를 바로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교개혁운동할 때 종교개혁운동을 했던 주도자들이 뭐라고 살파하냐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금검저락하고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저축을 많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금검저락하고 성실하게 살고 저축 많이 하고 이렇게 안 살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청빈주의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본축적에 도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선 절약해서 저축을 해야 자본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본을 초기 자본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라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서 그 돈이 자본가 쪽으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크게 공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마르크스주의자만이 아니고 마크스 베버 같은 사회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죠. 유명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그 내용을 다룬 거예요. 종교개혁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나고 신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 보낸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맨날 저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에리프롱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거죠. 마음속에 감시자를 두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초자를 두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가 외적인 왕 귀족은 사라졌는데 종교가 마음속에 자기가 감시하는 그래서 저축 안 하면 혼낸다든가 지옥 보낸다든가 이런 상황을 인간이 딱 자기 주체가 되지 못하고 더 불안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 책에서는 양심이라고 에리프롱은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양심이요. 초자예요. 초자로 봐야 되는 거다? 양심과 초자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초자는 그야말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받아들이는 게 처벌받을까 봐. 양심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자발적으로. 그래서 양심은 감시자가 아니에요. 친구죠. 초자는 감시자예요. 처벌자고. 그래서 초자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섭죠. 계속 자기를 감시하니까. 프로이트는 초자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양심이라면 양심이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됐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도 그때 말고 이후에 그때는 아니었겠죠. 저 말고도 많은 심박자들이 그건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건 초자와 양심은 다른 것인데 양심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적절한 적절한 초자는요? 적절한 초자? 적절한 초자. 너무 감시하지도 않고 초자가 어쨌든 인간이 발달되기는 하는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거죠. 적절하게 인간의 구조가 기본적인 거니까 누구에게나 있는데 프로이트의 이론은 다 틀린 거니까 초자와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있을 수 없다. 강제에 의해서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맞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양심이잖아요. 이건 좋은 거지만 초자와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으로 봐도 초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랑 자아를 초월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고 프레이트 씨를 하면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아버지인 거죠. 가위 들고 거짓게 자르려고 한 아버지예요. 프레이트 이론에 의하면 프레이트 이론을 늘 저렇게 설명하셔가지고 너무 웃겨. 거세공포.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프롬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적 권위가 있었던 위치에 인간의 내적 권위인 초자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걸 양심으로 잘못 표현하긴 했지만 초자아는 냉혹한 지배자이고 외적 권위인 지배보다 더 냉혹하다. 사람들이 이때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자아한테. 왕이 와서 괴롭히지는 않았는데 마음속 초자아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신부한테 혼나고 성경 읽다가 자악하고 유리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이때부터 모든 것이 상품화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전까지는 농사짐에서 살았는데 이제 도시로 쫓겨나와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또 자본주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생산이 상품 생산이에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 생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본권자만 해도 작업자적 생산이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집신을 지은 건 다 자기가 신을 낳고 초가집을 지어도 자기가 살려고 옷도 자기가 입으려고 상품 생산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자본주의에 들어서면 모든 생산은 다 상품이에요. 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의 과정에서 전 상품이 다 상품화된 모든 게 상품이니까 인간도 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노동력까지 모든 것이 상품화된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상품관계 상품 교환관계가 인간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상품을 인간은 팔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노동력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지배하던 윤리가 원래는 사랑의 윤리였는데 공정교환 등가교환의 윤리로 대치되기 시작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상품간의 관계 거래관계 교환관계처럼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인간관계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것은 시장만능주의가 팽배해졌다. 시장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물건들을 막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그걸 어디서 교환을 해요? 그 무수한 상품을 시장에서 해야 되죠.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장이 그걸 잘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 가면 맛있는 것도 좋긴 하잖아요. 시장에 대한 환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생긴 게 시장만능주의예요.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있다. 최근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신자인자들도 이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직도 그걸 변형한 이론으로 지금 있는 거죠? 다시? 시장을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시장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을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줬을 때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면 뛰어들잖아요. 몇 개가 뛰어들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되죠. 20개, 30개 들어오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오르르 무너져서 망해져 나가면 또 그것도 예측 못 하죠.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이 예측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좋던 시장이? 네네네. 무력감이 생긴 거예요. 저 시장은 우리의 손을 떠났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인가봐.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고 예측도 못하겠고 통제할 수도 없고 경제공황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언제 호경기에 언제 불경기가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식의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런 편도 썼잖아요. 원시인들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듯이 자본주의 시대 인간들은 시장 앞에서 경기 변동 앞에서 그런 무력감을 느낀다는 비슷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게 무력감을 만든다. 사람들이 사람이 시장과 경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경제가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은 시장의 노예 경제법칙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회가 바로 초기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 고립자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농촌에서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옛날에 농촌에 모여서 같이 살았잖아요. 나와서 다 개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고립됐다는 거예요. 농촌 공정체가 해체되면서 이걸 다룬 저작이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그 유명한 책이 이 내용입니까? 전혀 몰랐네요. 이런 것이 초기 자본주의의 영향이다. 이렇게 에리 프롬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